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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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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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으니깐 우리 생명 예수님 자기 경험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복원 메시지가 안 넘어집 한글자막 by 한효정 백성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믿음하느냐 하나님의 기억하게 만드니깐 기억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스임 받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지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하나는 스케일 우리 스케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좁은 땅에 살면서 쫑바리 끓여가지고 맨날 깔짝깔짝 끓이는 뭐 그래 살아 자라야 밥을 먹니 못 먹니 새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해요 자랄 때 그랬어요 그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면 오줌 애들 라면 끓여 먹지요 얼마나 세대차가 많습니까 그렇게 이 스케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계 모노 성도들 보험의 능력 보활의 능력 완전히 믿고 현장의 장막탈을 피당하는 그리스도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하면 나타난 역사입니다 15절 봅니다 또 이런 시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하라 믿고 보험을 전파하라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완악했던 제자들을 꾸주시기도 했지만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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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주시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불이한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다 주어진 사명이에요 네 특별히 여기에다가 만민에게 라고 말을 나죠 만민에게 헬라 모래 파사테 커티세이 파사테 커티세이 이 말은요 모든 피조물에게 그런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보험은요 유대인처럼 자기 특정한 민족 자기 민족 우리의 선민이다 우리만 이런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증거해야 될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잖아요 우리 교단만 그럽니다 딴 때는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2, 3, 7나라 5천 종족 세계에 몇 나라 있는지도 몰라요 미전도 종족이고 5천 종족인지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우리 예원교회는 이 시대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안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장로님 기도가 이렇게 열정을 하니까 내가 설교할 때 힘이 팍 나잖아요 아멘 그렇게 대표하는 장로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추석 주간에 명절 기간에 쉬지 않고 260, 제게 보고되기는 4명인데 장로님은 7명이라 그러네 267명에다가 264명이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필리핀 민도르, 한티폼, 팔라원 이 필리핀은 거의 여기 사는 나라예요 섬이 수천 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현장 가장 가난한 아시아지요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보다 더 살살해서 우리나라를 구제해 줬어요 마르커스란 대통령이 나타나가 거지 만들어버렸어요 대통령이 하나 그렇게 중요해요 대통령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지가 되는데 완전히 전세계 식물을 우리나라에도 많아있잖아요 가중부라 그래가지고 전세계, 영어로 하니까 전세계 그 나라에 가서 가장 중요한 1년 중에 두 번 있는 명절 그것도 추석 제일 날씨 좋은지 추석 명절에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들였다 헌신한 캠프 참석자들 신령한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이 말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기록부에 하나님이 딱 기록해 놔서 너 한 주간 동안 기한 시간 기한 물질들여 자비량으로 그곳에 땀 흘려 헌신한 거 내가 기억한다 물 한 그릇도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상한 것도 결단코 상을 일장으로 내가 갚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성경장 가서 캠프한 거 잊어버리겠어요 상 있으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신들을 택하시고 신해산 은약을 맺으신 핵심도 2, 3, 7, 1 5천 종족 보고만 했어요 출입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은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신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열방의 전시계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신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신들은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우리 택한 받았다 우리만 택한 받았다 우리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 여기 메모로 되어버려가지고 여기 잡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언제까지 2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민의식 오히려 독이 되어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죠 로마의 식민 생활할 이 방황 유랑 생활 계속 지금도 하고 지금도 피특이로 싸우고 있어요 죽이고 죽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확 이란 이라크 막 그냥 막 중동에 그냥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뉴스에 나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보금 도출하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문제의 사건에 답이 없어가지고 계속 방황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자 17절을 봅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지기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보금 전파의 사멸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능력 나가서 보금 증거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말씀의 의도를 잘 봐야 돼요 괜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상한 시험하면 안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먹으면 가요 그냥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집어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 죽은 사람 많아요 우리 같이 다 죽자 다 수백 명 같이 다 독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보금을 증거하는 전파 자유를 지킨다는 거예요 가서 뭐 어쩌다가 어쩌다가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베드로가 바울에 물렸잖아요 독뱀에 물렸잖아요 털덜 털어버리니까 헉 헤메니스 오우 시리다 신 독에 독뱀에 물렸는데 털덜 털어버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전도자 보금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제가 15년 동안요 캠프를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전세계로 그렇게 많이 닿는데 하나님 은혜지요 한 건도 사고가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쩌다가 놀러가고 물건 놀러가고 물에 빠지 죽는 사람도 많은데 15년을 동안 이렇게 전국 전세계로 캠프 닿는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다 이번에도 262밤이 목준형 멀티로 갔잖아요 한 건도 사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순수하게 정말 보금만 증거하겠다는 하나님 지켜주신 증거지요 저는 여러분 담임이 되어보면 그런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 작년에도 지켜주신 올해도 우리 멀티 캠프 팀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해서 오게 하여 조사사 뭐 뭐 뭐 팔라원에는 전부 단 한 명도 시험 든 사람 없이 전부 충만해서 그런 보금술을 내가 봤어요 이야 성령이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자의 발걸음들을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이 각종 기적이요 실제로 보금 전파 현장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 증거예요 예수 게시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사정들이 이 장에 보면 15개 사람들이 보금을 들으시도록 방언을 하고 그 나라 사람도 왔으니까 말씀 듣도록 지상 방언 천상 방언 지상 방언 두 개 있어요 천상 방언 사람이 못 알아 듣는 방언이 있고요 지상 방언이죠 영어도 안 했는데 영어가 쫙 나와 러시아 말도 안 했는데 영어가 쫙 나와 거기 마가다르 방언의 방언이었어요 그런 게 15개 나라 온 거를 쫙 다 보금 듣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특별히 개척을 하거나 성교 현장에 가보면 우리 소중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를 나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제가 한번 귀신 쫓아 봤습니까 제가 한번 불치병을 고쳐봤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일이 경험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개척하다 보니까 병자가 오잖아요 귀신 들리사 오잖아요 예수님 귀신 쫓아 귀신 쫓겨나가 아니 불치병자 일주일에 두 번씩 고려대 병원 가서 치료 안 받으면 안 되는 사람 기도했대 그냥 나아버라 그냥 이야 개척하니까 성교 현장에서도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핵심이 뭡니까 보금 전파의 일종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보금 전파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개척하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를 던들 세우기 위해서 이 정인들 다 있잖아요 그 당시 귀신 쫓겨나가고 은사가 임해서 방안 내원 통변 막 임하면서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한 분들 개척 멤버 다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다 봤어요 뭡니까 보금 전파의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한 거예요 도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기까지 하셨던 모든 게 뭐예요 천국 보금 전파의 효과적인 증거로 보금 전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부활신앙 가지고 실제로 실제 현장에 가서 예수 거시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시 주께서 함께 역사하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전파할 때 주께서 각종 표적을 주시고 또 이거 뭡니까 보금 전파가 또 효과적으로 되도록 역사를 일으켜줬어요 순수가 있어요 순수가 있어요 각종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보금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보금을 증거할 때 아무나 능력도 없는데 자신도 없는데 떨리는데 나가서 그냥 입을 열어더니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현장을 회복하게 하신다 신앙하시아 겁없이 해야 됩니다 신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현장 나갈 때 어떤 두려움 있을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말할까 망설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 속에 뿌리는 가라지예요 네 주제에 네 일만 죄가 많은데 얼마나 네가 무능한데 네가 뭘 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요소와 3장에 보면 요소와 인수할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의 물결이 평상시보다 더 흘려 넘쳤어요 요단강 흘려 넘쳤어요 그런데 흘려 넘쳤는데 그러나 그냥 말 말씀대로 은약결 맨 장로들이 발을 그냥 발을 그 물 흐르는 강한 물을 흐르는데 발을 디딜 때 디딜 때 디디니까 강이 쫙 갈라졌어요 갈라질까 말까 안 갈까 말까 지겠나 안 되겠나 오늘 생각 속에 매여 있으면요 못 건넙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보험을 증가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이에요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무속팀에 따라가보고 캠프에 따라가보고 전두산에 따라가보고 믿음이 안 생기고 따라가보고 살아나 당겨보세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영적 지형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삶의 지형이 이런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서는 영계 모든 성도를 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시작할 때 생각 시작하게 한다 첫째는 어떤 생각이냐 첫째는 하나님 주는 생각 둘째는 내 생각 세 번째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세 개가 딱 주어져요 자 무슨 말입니까 복잡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이미 아니에요 복잡한 것은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내마가 있습니다 내게 딱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거를 이제 내게 말씀을 딱 주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딱 나가야 되는데 주저주저 미루면 사단이 끼어듭니다 가족과 은혼을 해요 가족이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은혜 딱 받은 바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사단이 역사에 버려요 하나님 은혜의 축복 맛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주저주저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의 맛을 교회를 다니면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미루면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미루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표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즉시로 바로바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묵상집을 쓴 오소왈드 챔버스 묵사는 유명한 분이죠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나는 그 어떤 사람도 단념할 수가 없다 나 같은 인간을 변화시켜주셨는데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겠냐 이런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봤는데 나보다 더한 놈은 없다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완악한데 그런 그냥 권력 전도팀에서 간증들과 제가 읽어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는데 시한하게도 내가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권력팀도 예수에 응접하고 세례받았다 이런 일이 상상을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허감이 불신앙의 허감이 쫓겨나가면서 중복기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어떤 사람도 포기는 불신앙입니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살려내는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전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의 모든 성도들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과는 보장된 천국 시민된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성취될 말씀을 매주일 들으면서 이 말씀의 삶 속에 실제로 실천되어지는 믿음 믿음 믿음을 풍성하게 그락하여 주시옵사사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종교생활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했는데 하루에 만나는 일주일에 만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사람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